저는 스승님의 강의를 만난 지는 지금 3년 2개월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직장만 했어요. 몸이 아프면서도 계속 직장만이다가 11월 30일에 제가 쑥듬, 반지하 반이다가 시흥쑥듬이라고 전해놨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목 유기라렛고 튀고 쑤시고 당기고 해서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앉아있으면 여기 당기고 밤에 아파서 며칠 때 잠을 멀리게 했어요. 제가 환자만 해주면 환자와 똑같이 제가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71살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딱 그런처럼 아파요. 지금 그 분은 여기 지금 많이 부키 빠지고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아파서요.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정상 일을 못 하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고 시흥쇄가 들어와서 이거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시흥쇄가 아니고 표적 들어오는 건데 내가 사람을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인연이 오면 내가 그 표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픈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약을 만지는 사람을 낳으려고 하는 그렇게 내가 지금 뜸을 한다는 것은 약도가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 내가 약명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제자들이 하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점을 치고 어떤 사람은 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약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약도 양명이 들어와서 하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의사 공부도 하고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그런 거로 해갖고 내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 환자를 낳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보다 다른 힘이 없으면 못 낳아주는 거에요 원래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그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낳아주러 나오는 거거든. 이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키니까 내가 몸수받아치면서 환자가 어디 아프면 아픈 걸 내한테 아르켜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내가 몸수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겠구나.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 마. 몸으로 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환자는 오는데 내한테 나사 달라고 오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내가 막 구토를 한단 말이에요. 구토를 하니까 왜 구토를 하나? 그런데 공부를 시키는 거지. 기심들어갖고 구토를 하는지 이 사람이 종양이 있어갖고 구토를 하는지 이건 공부를 시키는 거에요 지금. 아픈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내 몸이 아프든지 내 몸 육신에서 몸이 아프든지 기신이 들어갖고 아프든지 두 가지거든.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기신이 들어갖고 신병으로 아픈 게 있다고. 언제 신병으로 와갖고 아픈데 이걸 처지를 못하고 오래 놔두면 내 육신의 병까지 오는 거에요.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병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아파갖고 간 조상이 와가지고 내 육신에 들어와서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건 신병이에요.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는 병도 있고 그 신병들이. 집안에 약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약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대를 찾아보면. 집안에서 이혼한 사람이 많으면 이혼한 사람이 많듯이. 사주단자 보러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위 집안에는 그 집의 내력부터 먼저 본다고. 뇌력을 보고는 이 집에는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딸을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딸도 그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뇌력 쪽으로 바람 많이 피운 게 많다든지 또 몸 어떻게 아파가 죽은 게 많든지 약 먹고 죽은 게 많다든지 하면은 딸을 안 보낸다고 그 집에 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신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조상들의 줄 이래갖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나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약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 사람이 왜 아픈가를 공부를 해야 될까 인가비. 이런 걸 모르면 몸수 겪고 있어 이게 뭔가 하고는 내가 힘든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10년 30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매달 아픈 거야. 내가 아프다라는 건 지금 그걸 공부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무속인들도 그렇게 아프면서 점을 치고 아프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으로 탁탁탁탁 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방법이 첫째 만상인 거라. 근데 그중에 한 가지에 지금 내가 재주를 가져온 서인이 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 환자가 오면 환자의 아픈 것을 내가 느껴. 그럼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아프네 아프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공부를 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아픈 걸 알아서니까 내리라든지. 영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눈이 안 보인다고 뭐 영혼을 내가 안 하고 말을 안 하네. 영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혼은 귀신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눈은 물질이고 그건 파악이 안 돼. 근데 나도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교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은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이라 에너지거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하경이 있어도 하경도 전부 다 내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는 하경이고 그래서 귀신이 보이는 거거든. 근데 제자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애 먹는 거지. 애 먹는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근데 제가 열두 살 때부터 아픕니다. 그렇지. 아프니까 그때부터 지금 신이 들어와서 내리를 갖다 공부시키려고 들은 거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그걸 갖고 내 몸으로 치는 거야. 결국은 약도를 잡는 거라. 누구 환자를 낳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또. 왜? 아프니까 내가 나수로 가니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는가 봐. 그렇게 서술 배우는 거야. 배우고 내가 사람 나사주로 다니는 거야. 근데 약도가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파요. 아파갖고 한약방도 다니고 침 맞으러 다니고 똥 떨어도 다니고. 여러 방법으로 다니면서 아프니까 갔을까인가 봐. 가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야 하나씩 둘씩. 배워서 전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가서 배워. 이런 것들 갖고 어느 정도 배우다가 보니까 이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욕을 차리는 거야. 그게 약도가 드는 사람들은 아프게 해가지고 얻으러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의 약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욕에 인연을 만나게 해줘 그렇게 해가. 안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야. 안 아프면.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게 뭐냐면.